대한민국을 찬송하러기로 흔들게 만든 분입니다. 이분과 수실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가수 이천루씨입니다. 큰 가수 이천루씨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이 될 때, 수실버가 수실버가 있습니다.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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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가 없습니다. 고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에 보고서 반응 모자라 잘 살고 사는 게 답이 이러냐 하루하루가 살고 있는 것을 가짓 말고 내 자라봐도 세워라 내 장착이 떠나봐 서울의 덕리는 석상의 덕리는 멀어 잃어버리고 보람 떠나봐 석을 날려면 밤이 새어오른거지 아파만 혼자 아파만 혼자 지상의 서를든 뭐냐 공부하고 싶어 당함을 나의 친구라 발로도 너무 환붕마다 사랑하는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함 하나님의 사랑을 당함 고맙습니다 아무도 아니고 보란도 말아 저 희망으로 하늘이 새어 오는 것을 아빠는 멈쩡아 아빠는 멈쩡아 시간대에 서른다 우리 보고 싶어 나의 친구야 하늘을 들고 하늘 한번 보자 보고 싶어 나의 친구야 하늘을 들고 하늘 한번 보자 아 아 이 차 오늘 정말 참여해주신 분들을 정말 정말 바랬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나누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제 50회 웅지국민의 날. 대체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2만 명의 웅지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식으로 인상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연예에서 오신 분들, 공정연예에서 오신 분들, 정원연예에서 오신 분들, 국토연예에서 오신 분들, 영국단에서 오신 분들, 영국파트단에서 오신 분들, 백령단에서 오신 우리 7개 연예에서 오신 우리 웅지국민 여러분들 저까지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압수한 무대를 잘생기셨습니까? 네! 자, 저도 사실 이 무대를 함께 참가보면서 관람을 하면서 왔는데 정말 뛰어난 또 실력자 분들께서 오늘 다양한 무대를 펼쳐주는 것 같습니다.